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최근 이 키네마스트에서 최신 버전에서 바뀐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몇 가지 바뀐 것이거든요. 동영상을 터치를 하면은 일단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크립그래피라는 이런건 옛날에 있었죠. 여기에 리버스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리버스는 거꾸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재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리버스를 제가 현재 이것이 선택된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버스를 해 보겠어요. 일단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바닷가에 아기와 어머니가 엄마가 나오죠. 여기 이제 처음에는 여기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걸 리버스 시켜 볼게요. 이걸 터치해서 리버스를 터치해 볼게요. 리버스는 역방향으로 합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주의사항이 나오고 바로 리버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제일 앞에 아기와 엄마가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제일 앞으로 왔죠. 그리고 병아리와 어미닭이 제일 뒤로 가고 이와 같은 것이 리버스입니다. 이와 같은 리버스 기능이 키네마스트리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파워디렉터,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 모바일 파워디렉터는 옛날부터 리버스 기능이 있었습니다. 새로 키네마스트리에 리버스가 생겨서 여러가지 필연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필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필터는 뭐 색깔을 집어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없음이 여기 제일 위에 있고 따뜻한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따뜻한 하늘을 하면 그 안에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 두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있고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죠. 변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색깔이 조금 바뀌죠. 이와 같이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필터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EQ라는 것이 생겼어요. EQ는 소리에 가는 거죠. AM, Radio, Bass Boost, Bass Reduce 이런데 제가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재즈 라든가 내처를 이런 음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EQ가 Equalize. 그런데 이게 별로 뭐 썰모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별 썰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잔향효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잔향효과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보면 이 노멀 있고 정상이 있고 이거는 뭐 변형 안 시키는 거죠. 모욕탕에서 듣는 그런 소리로 바뀐다. 성당이나 동굴, 동굴, 원, 투, 교회, 콘서트, 에코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잔향효과가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별로 썰모가 없을 것 같아요. 모욕탕에 듣는 듯한 그런 울림입니다. 울림, 에코 울림 목소리입니다. 그 외에 성당, 동굴, 교회, 에코 여러가지 있죠. 스튜디오도 있죠. 스튜디오 특집 이런 잔향효과가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별로 썰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성변조라는 게 있어요. 음성변조. 이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혹은 오디오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글쎄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다 뭐 별로 다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에 대해서 글자 자막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좀 생겼어요. 자막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생겼냐면은 자 여기서 이 글자에서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텍스트 옵션. 이거 텍스트 옵션 터치하면은 여기는 뭐 온라인이 있고 다음에 여기 언더라인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텍스트 옵션이 유는 언더라인 약자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세요. 밑줄 치우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게 이번에 변화가 생긴 게 자간과 행간이 있습니다. 자간이 지금 형이죠. 이 슬라이드로 이게 두 개가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자간과 행간이 있죠. 자간 행간 자간은 글자 사이 화면을 보세요. 글자 사이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던가 글자 사이 간격이 더 부러진다던가 글자 사이 간격을 아주 줄인다던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자간이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드와 글자를 보세요. 자간을 이번에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Adobe Premium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행간은 여기 보시면 행간은 줄과 줄 사이 보세요. 자 보세요. 줄과 줄 사이입니다. 줄과 줄 사이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늘리고 줄이고 행. 행은 라인이죠. 줄과 줄 사이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윤곽선 있죠. 윤곽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윤곽선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네이블 하면은 그 다음에 색깔을 윤곽선을 색깔을 좀 노란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이 지금 윤곽선이 생겼죠. 보세요. 두께를 지금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전 버전에는 이 두께를 설정하는 그런 옵션이 없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있죠.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를 한다고 하고 색깔을 제가 검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하고 거리를 이렇게 두면은 자 보세요. 희미하게 그림자 생기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의 거리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워 디렉터는 옛날부터 있었죠. 스마트폰에 파워 디렉터에 이거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 발전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우 있죠. 글로우도 글로우를 한다고 하고 이것을 글로우를 갖다가 레드 붉은색으로 해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글로우도 이게 빛난 가장자리 보세요. 가장자리에 붉은색이 빛나죠. 이렇게 이것도 퍼지는 정도를 퍼지는 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변경된 겁니다. 그 외에 배경색 이런 게 나오는데 배경색도 이게 그전에는 배경색과 폭 맞추기 이런 것을 따로 두었는데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배경색 한다고 하고 배경색을 예를 들어서 터치해 가지고 노란색을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화면 폭 맞추기 밑에 바로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것은 에 그 외에는 에 뭐 저기 저 사진에서 사진에서 자르기 했죠. 이 자르기를 가위를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자르기 했잖아요. 가위를 선택하면 그전에는 화면 정지 분할 및 삽입 이걸 맨 앞에 있는 사진이나 맨 뒤에 있는 사진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 가능합니다. 이거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면 앞쪽에 이와 같이 사진이 딱 생깁니다. 앞이 생겼죠. 이게 앞이 생겼어요. 문 뒤쪽에도 물론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바뀐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서 이러한 것이 도입이 되어서 키네마스터가 한 발짝 더 발전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최신 버전에서 바뀐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